노원구가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1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는 계약체결전, 계약방법과 원가산정 등 절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구는 이를 통해 지난해 공사 179건에 13억 2천만 원, 용역 124건에 2억 7천만 원, 물품 137건 7천만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 2011년부터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